그래서 무한도전도 식목이를 맞아 중국 사막의 녹색화 운동을 돕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사막이야.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사막이야, 이게. 우와! 내가 불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와! 시청자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일단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방 안에서 지금 얘네들이 뭘 하나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서 어디 쉬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벌써 여러분들 옷도, 제 옷도 그렇고요. 이게 비를 맞으면 이렇게 저희가 늘상 집에서 이렇게 그 차에 비가 온 걸 보면 이렇잖아요. 차 유리창에 막. 이게 지금 다 황사비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는 지금 방문 씨가 살짝 팠지만. 진짜 곱다. 아, 진짜 곱다. 뭔 일 난가 봐, 뭔 일 난가 봐. 이게 너무 곱기 때문에 입자가 너무 얇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와우.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비자도 없어. 눈치 없는 콘셉트 내 거야. 형, 이게 콘셉트이라고? 정중앙 씨는 콘셉트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진짜예요. 저는 눈치 있게 해, 이제. 네? 눈치 있게 하면 재미없을 텐데. 이게 벌써 눈치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들어가봐요, 지금. 지금 일단. 텐트도 좀 치고. 지금 일단. 일단 왔으니까 텐트도 텐트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주 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에요. 저희가 땅을 파고. 예. 나무가 좀 싣대로 가지. 지금. 짐 풀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파세요, 그러면. 자, 이제는. 3시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독, 감독 한 번 있어요, 선생님. 감독 무슨 감독이에요? 아니, 감독 무슨 감독이에요? 아니, 아프니까, 형님. 난 칼로 있은 줄 알았는데 칼로 있은 줄 알았는데. 지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형님. 지금을 왜 지켜? 누가 훔쳐간다고. 여기다가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훔쳐가요? 사막여우 사막여우. 사막여우 같이. 사막여우 같이. 사막여우 같이. 왜, 나 진짜 어머니. 아니, 의심을 넘어 주니까. 로만 줄 건. 아니, 내가 의심할 줄 알았어요, 형님. 일단 좀 알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 나무를. 저쪽을 좀, 라인을 좀 삼아가지고. 네, 그러면 불타지 형님.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와갖고 나무를 심으니까 무리방구를 표시할 수 있게 우발루는 로고마크를 하는 거야! 로고마크 좋다! 일단 우비를 좀 입으시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방수되는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우비 나무! 우비 신고 가구! 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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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싱큐 댄싱큐 이거요? 사이즈 안 나오는데? 어우 추워 어우 무슨 말이야 어우 추워 아우 씨 그게 포미 안 나냐 정서 씨는 여기서 농사 꽤 지었대 근데 엉덩이에 걸렸다고 사막이다 사막, 사막 언덕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사륜으로 해야 돼 사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푸시하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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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